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메가스터디 친구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6평이 앞두고 있죠. 그런데 왜 선생님이 나왔을까요? 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오늘 선생님이 7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내신이 끝나고 수능 모드로 본격적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 모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쵸? 그치만 이제는 다시 모의고사 훈련을 또 열심히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5월 달이고 여러분 첫째 주에 시험까지 보시고요. 이제 좀 충분히 아 이제 놀아야겠다. 또는 아 나 이제 그동안 밀렸던 수행평가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주 한 주가 지나면 6월 첫째 주에 이제 학력평가가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는 이 6월 모의고사를 잘 준비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수능 정도는 이 정도 등급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이 정도가 되고 내가 이 약점을 가지고 여름방학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여러분들이 조금 장기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수능 모드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일단 특히 경기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모의고사일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고1, 2학평 문제가 이제 드디어 나왔다는 거. 3월달 같은 경우는 고1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게 범위였잖아요. 그리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3월달에 실제로 나왔고 6월달, 9월달, 11월달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해에 맞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유형별로 내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일단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한 문항에 90초. 90초 안에 여러분 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게 데이파악. 주제 제목 요지 찾는 거. 이거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칸이나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저는 저 뒤에 가면 순서하고.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에 쫓겨서 풀 수밖에 없는 요약 문제. 그 다음에 장문독회. 특히나 장문독회 2개짜리 문제에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어휘 밑줄 친 거. 그 다음에 장문독회 3개짜리 문제에서 시간 안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듣기평가하면서 실용문 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파악에서는 내가 만약에 요지가 틀린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한글인 요지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제목이나 주제가 틀린다. 주제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면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압축했거나 또는 의문으로 바꾼 형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전략이 필요해요. 나는 빈칸이 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빈칸을 좀 잘 풀기 위해서는 뭐 하면 좋을까. 먼저 빈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풀고 읽어보고 위로 갈까. 아니면 빈칸이 있는 부분을 먼저 보고 읽을까. 아니면 신경 쓰지 말고 쭉 읽을까. 여러분만의 이런 루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법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하셨을 때 여러분이 좀 다져온 업법 있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그 다음 대답고 왔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두세 줄 정도 스스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사의 ingpp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거요. 그 다음 이제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 전략법을 익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빨리 수능 모드에서 내신 모드에서 수능 모드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채점해가지고 와 1등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고1, 2에서 1등급 받는 거는 고3에서 1등급 받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률보다는 정확성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문항을 얼마만큼 풀었는지. 당연히 풀었을 때는 내가 알고 푼 문제가 있을 거고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 아예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 풀면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세모는 어떤 부분이 내가 약했는지. 구문이면 구문. 어휘면 어휘. 외워주시고 익혀주셔서 본인의 약점을 메꿔주셔야 돼요. 완전히 틀렸다. 그럼 이거는 해설 강의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푸는 법을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시고 복습으로 채워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 요거를 잘 표시하셔서 내가 일관성 있게 독해를 하는지 감독해가 아니라 정확하게 클루, 단서를 잡아서 독해를 하는지 정확성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고1,2부터 추상적인 지문에 대해서 감으로 독해하시면 고3 때 지문에서 풀 수 있는 지문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푸시는 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뭐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느냐. 기출문제죠. 2020년부터 2019년에 나왔던 6월달, 9월달, 11월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각잡고 시간 남배를 해서 문제를 모의고사처럼 풀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형별로. 내가 원하는 유형별. 유형별로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 취약한 부분을 잡으세요. 잡으시면 일주일이면 우리가 7개의 유형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지가 약하다. 6월달 요지, 9월달 요지, 11월 요지 푸세요. 나는 제목이 약하다. 6월 제목, 9월 제목, 11월 제목 푸세요. 요렇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고1 친구들은 고1, 고2 다 훈련해 주시고 고2 친구들은 고2, 고3 것까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 지문이 조금 어려워지면 요 정도 수준이 나오겠구나. 지문의 추상성이 나오면 이 정도겠구나. 구문이 길어지면 이 정도까지는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학년보다 조금 더 높은 문제를 6, 9, 11월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이제 여러분들 내신의 기말고사에도 연계되시잖아요. 기말고사에 연계될 때 시험 이후에 오답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기말고사에 반영되는 지문이 아직까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21번부터 40번까지 들어가잖아요. 실용문 도표 빼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들, 억구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반복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유의어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기에 연결사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순서로 바꿀 수 있겠네. 변형 유형을 스스로 잡아보고 정리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범위가 확정됐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난 뒤에 바로 오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와 연계되니까 이 문제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즉 수능이 내신이고 내신이 수능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여름방학은 7월 첫째 주부터 7월 셋째 주 정도에 걸려져 있을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5월 10일 이후에 기말고사가 밀린 친구들은 좀 더 여름방학이 짧겠지만 보통은 여름방학 커리큘럼이 3.5주 정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영어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과탐의 시간을 많이 더 써주시죠. 그리고 수학은 언제나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 국어도 언제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방학 때 약점만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을 6월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셔야 돼요. 나는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데 업법 파트다. 업법 파트 확실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법에서도 내가 이런 부분을 약하다. 예를 들어서 대명사하고 제기되면서 구분 못한다. 그러면 대명사하고 제기되명사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기출해서 쭈루룩 찾아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나는 그것이 좀 더 필요하다. 뭐 하면 강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풀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려면 아까 표시했었던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여름방학을 효율적으로 잘 세팅할 수 있어요. 여름방학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야 방학이다. 첫째 주에요. 둘째 주는 아우 방학이 아직 얼마 안 남았네. 공부 계획을 세워야지. 그 다음 셋째 주. 어 다음 주 계약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치밀하게 여름방학에 세팅을 하셔서 2학기 때 성적 도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평상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든 모의고사든 볼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목별로 정리해 놓으세요. 내가 여름방학 때 꼭 봐야 되는 한 5가지나 3가지 정도 그리고 그걸 3.5주 중에 한 2개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 성공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명심할 것. 특히나 고1, 2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내신 등급이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내신 받기가 힘든 학교라서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머 나 90점 이상 1등급 나왔는데 어떡하지? 정시로 돌려야 되나?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받는 내신 등급과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 등급은 진동을 해요. 내신도요. 여러분이 망했다고 해도 하다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요. 특히나 1학년보다 2학년 때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그 고1, 2 성적은요. 고3하고 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등급 나온 상위권들 이 점수가 너의 수능 점수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뭘 해봐라. 고3 수능을 풀어봐라. 이거 하고 싶어요. 고3 6평을 꼭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까지 들어보실 것. 두 번째 중위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지문 해석이 뭉개집니다. 뭉개지는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파고 드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하위권. 매일매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독해 지문 자체가 남자친구고 여자친구인 것처럼 매일매일 정성 들여서 두세 개씩은 꼭 읽고 그 다음에 표현을 익혀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공부가 한 달 모이면 60개입니다. 또 한 달 모이면 두 달 모이면 120개고요. 세 달 모으면 6, 38, 180개. 엄청나죠. 그 정도 하면 여러분 하위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올릴 수 있을 때 잘 올려두셔야 공부에 대한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고3 영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3까지 시간이 정말 순삭입니다. 어 하다 보면 고2고요. 어 하다 보면 고3이에요. 그리고 어 하다 보면 N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3까지 순삭이 될 수 있으니까 고3 6평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지금 내가 푸는 문제의 수준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의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갭의 격차를 느끼신 다음에 그걸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순간순간에 매몰되지 마세요. 아 내가 기말고사도 못 봤다. 아 어떡하나 난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보세요. 그리고 수능까지 내가 보세요. 수능까지 내가 보셔서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간격을 메꾸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보세요. 옆에 친구 얼마나 잘했는지 뒤에 친구 얼마나 잘했는지 보지 마세요. 그 친구들의 점수와 여러분의 실력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이번에 6월달에 잘 찾아서 그것을 내가 여름방학 때 잘 활용해서 메꾼다. 그리고 나서 나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실력을 2학기 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9월달 모의고사에서 6월달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11월달에는 더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괜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면서 더해야 돼. 쟤는 이만큼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내가 지난번에는 이 정도 풀었는데 이번에는 이만큼 풀 수 있었구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순삭이라고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1학년, 2학년한테 느껴지는 시간은 또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고3까지 오셔서 보시면 정말 순삭입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고3 6월 학평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촘촘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3학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만큼 등급 상승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과 성취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의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자 저는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이었습니다.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